울었어? 눈이 빨개. 알아봐. 비키라고. 누나야. 놔! 왔니? 앉아라. 저... 어제 일 얘기 들었어요. 유명인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아니야, 죄송해. 유라야. 사실... 난 지금 상황이 믿기지가 않는구나. 유라 나랑 태풍이가...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는 걸 몰랐어. 그동안 전혀 그런 모습을 못 봤는데. 네, 그러실 거예요. 저... 말씀드린 대로... 미안함, 죄책감 그런 것들 때문에... 제가 많이 숨겼었어요. 뭐... 억지로 숨기다 보니까... 오빠한테 특명스럽게 군 적도 많았고요. 오빠는 사고 이유 다 잊었을 거지만... 오빠는 사고 이유 다 잊었을 거지만... 저... 오늘 병원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? 어떤가요? 아무 문제 없습니다. 보통 2주 차에는 감기로 오인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... 산모가 정말 잘했어요. 산모 어머니 되세요? 아... 그게... 저희... 어머님이세요. 산모가 안정을 추워할 수 있게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세요. 아... 그럼요. 그래야죠. 아무것도 안주시는 게 없잖아요. 그 이야기와 함께 하자고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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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